아침에 맞는 귓사대기 조정식의 펌펌투데이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. 건강식품 쇼핑몰 상품권을 걸고 합니다. 차유림씨가 하윤철 버전으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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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고배추! 아! 아윤이야! 드립니다! 7587님 건강식품 쇼핑몰 상품권 받아야 되는 이유 아 오래 살고 싶다. 7587님 드립니다! 조준 많이 오네요. 8384님 그걸로 니 건강 챙겨 바보야 62138님 꼬마 아가씨 이거 먹고 건강하기로 약속 두 분 다 드립니다! 이인성씨 이유가 꼭 있어야 되면 아이유요 하셨고요. 1310님 코피 흘리면서 듣고 있어요. 라디오를 코피 흘리면서 끝. 1310님 드립니다! 1090님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네요. 제가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. 아들이 준 걸로 칠게요. 일단은 둘게요. 일단은 후보로 올려두고요. 0136님 아까 못 받은 양배추 가루사개 상품권으로 주세요. 5019님 주단태 버전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주단태 버전으로 날 감히 안 줘? 날 속여? 들습니다! 네 제가 하고 싶었어요. 5019님 6456님 6456님 무야호! 그만큼 받고 싶다는 거지 하셨고 8807님 권자 들어가는 게 비싼가요? 제가 권씨입니다. 끝에 권자가 들어가야지 비싼거에요. 7757님 센스가 부족하니까 몸이라도 건강하게 채워주라. 6729님 키 크고 싶어요? 37세 싱글남입니다. 2600님 나 내일부터 아플건데 모레부터 먹게 좀 줘봐요. 옛날 스타일 문자 전형적인 그 옛날 라디오 스타일 실패! 6562님 사행시 건강식품 사행시 권! 건강하지 안 좋아요. 실패! 7195님 에구 문자들을 힘도 없네 7195님 틀립니다! 6070 병약한 문자들 많이 오네요. 6070 택배하던데 기운이 없어서 비닐도 못 들겠어요. 6070 마음이 짠해. 틀립니다! 14062님 약간 동네 쿨한 형님 느낌 정식아 신혼이라 힘들지? 형이 다 안다. 건강식품 상품권 니해라. 규칙으로 저는 못해요. 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. 3644님 날 주고 가라. 안성기씨 틀립니다. 6847 이순재씨한테도 묻자.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줘주세요. 이순재씨 틀립니다. 들어주세요.